안녕하세요 배사장 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쳤어요 1시 58분 내일 도착할 물건을 실어 놓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 답사 하러 가고 있습니다 물건의 조금 큰 걸 하나 옮겨야 되는데 추레라 진출입 하고 크레인 세팅 하고 자료 좀 보려고 진출입이 원활한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이즈 같으면은 조금 오버되면은 그냥 답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넓어 가지고 직접 가서 봐야 되요 그 짐을 실었는데 추레라 진출입이 안되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정도 끊으면 되겠다 그 정도로 끊으면 되겠어 여기 지붕만 잘라 가지고 옮길 겁니다 잠시 후 복잡지가 있습니다 아 아 야 가는날에 장날이라고 앞에 또 공사를 하고 있네 아 저거 더 취하죠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꺼선에만 맞추면 돼? 끝에만 맞추면 돼 끝에만 끝에만 끝에 맞아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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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만 맞추면 돼 이쪽으로? 뒤에는 맞나? 뒤에 길이는 맞아? 맞아 맞아 끝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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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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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쪽으로 왔다 너무 이쪽으로 왔다고 아 센터가 조금만 더 당겨야되나 이걸 접어야되나 이건 요만큼 있잖아 한 번만 저거 되어있다 아이가 다우트리고 이건 안 접혀요? 안 접혀요? 끝에 한번 떼어볼래? 끝에 네? 지금 폭이 8m다 8m요? 이거까지? 네 못 들어간다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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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아 이쪽으로 형님 돌려 오케이 살라 말 돌려 돌려야 돼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려 돌려 두 네 놔 앞으로 요만큼만 가야 돼 앞으로 요만큼만 오케이 센터는 대충 맞았는데 네 잠깐만요 날씨가 해놔 가운데 아니 이쪽에 땡겨버려 안 넘어가기로 저쪽에서 접으면 저쪽으로 걸어서 땡기면 안 돼? 그래 이쪽으로 먼저 걸어놔야지 안 땡기지 안 나오게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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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해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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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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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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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위로 양념 후추 위로 고춧가루 여기 바닥을 닦는다 그냥 나가 야 태양 가야 태양아 이 뺐으니까 태양은 없을 수 없어 형이 접혀서 다행이다 접혀서 다행이요 완전 태양은 없을 수 없어 가만히게 태양은 없을까 양파 양파리 양파 양파리 아기 양파 양파 양파리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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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ah ㅡ ㅡ ㅡ ㅡ ㅡ ㅡ ㅡ 내 주자 어디 갔나 방수자 주자 주자 어디서 너한테 니가 어디 갔는데 이거 한 번 대야도 할 수 없어 얘 저 올라가면 뜰거야 여기만 그렇지 오빠 여기만 그렇지 아니 그 경계에서 가고 걸린다니까 들어갈때 kehysus 내려오 와야만 내려와야만 와야만 내려오 와야만 내려오 고마오 스펙 스펙 아 줄자 잊어먹었네 응? 줄자 아 줄자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가 없어? 야 이 사진이 안 당긴다 사진이 안 당겨 아 여깄네 이 쪽에 봐줘요 아 저쪽에 봐줘 저쪽에 저쪽에 양쪽으로 가줘요 아 이쪽에 차들 보내고 아 차들 보내고 자 보내 보내 자 봐봐 오른쪽 봐봐 오른쪽 좋아 오른쪽 좋아 안다 오른쪽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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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n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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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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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